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와 15호 태풍 볼라벤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새벽 2시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괌 동쪽마셜제도 인근 해상에서 96w 열대여란에 대하여 노란색 마크로 추적 감시를 하기 시작한 이후 어제 목요일 새벽 2시에는 오렌지 써클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14호 태풍 고인후 발생 예측을 하였으나 9월 22일 금요일 새벽 2시 현재에는 열대여란 태풍의 씨앗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기상청은 여전히 14호 태풍 고인후와 15호 태풍 볼라벤의 발생 예측을 하고 있으며 9월 22일 금요일 새벽 2시 현재 기준의 시뮬레이션 예상진로를 살펴보면 9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경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14호 태풍 고인후로 추측되는 열대여란 태풍의 씨앗이 발생하고 같은 날 9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경에는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추측되는 열대여란 태풍의 씨앗이 발생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뒤인 9월 28일 목요일 저녁 6시경에는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에협 인근 해상에서 14호 태풍 고인후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뒤인 9월 29일 금요일 오후 1시경에는 일본 규슈 남부 해상 인근에서 15호 태풍 볼라벤이 발생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14호 태풍 고인후는 중국 광동성과 하이난다오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15호 태풍 볼라벤은 일본 도쿄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살리쿠의 역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는 9월 22일 금요일 새벽 2시 현재에도 태풍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예측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 두 수치예보모델들은 전혀 다른 태풍 예측을 하면서 향후 태풍 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 주 초가 되어봐야 윤곽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